안녕하세요. 또뽀니에요. 오늘은 세티언니한테 구매한 후기를 찍어볼거에요. 요런식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왔는데 뒤에는 주소가 있어서 제가 먼저 뜯고 올게요. 안해를 뜯고 왔는데 요렇게 예쁜 수봉에 넣어주셨어요. 요런 두팔리 민수인 것 같은데 요렇게 꾸며서 넣어줬는데 요거 한번 열어보고 올게요. 제가 오래전에 사실 구매를 한거라서 기억이 잘 안나요. 그래서 뜯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해를 뜯어보고 왔는데 먼저 요렇게 스탕이 하나 들어있었네요. 요 스탕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요렇게 푸짐하게 왔는데 먼저 요런 인스 한세트 요런 인스 한세트 요런 인스 한세트 그리고 요거는 도무송 믹스인 것 같고 선물이 왔네요. 선물도 한번 뜯어볼게요. 어... 선물을 보니까 요런 베어 인스와 뒤에 또 다른 인스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런식으로 떡매 믹스가 왔는데 너무 예쁜걸 많이 보내준 것 같아요. 어... 요것도 잘 쓰도록 할게요. 언니 고마워. 언니한테 매번 구매는 많이는 못하지만 어... 한 번씩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어... 이렇게 구매를 할 때마다 도움을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또 나중에 언니한테 또 구매한 후기를 가져올게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